이거 많이 막힌데? 이 길이에요. 먼 길이고 일로 해서 그냥 계속 이제 찍지 계속 찍지는 않돼? 이 길이 어디 길이냐면 그 북방구 나오는 그 길이에요 이게 북방구 그럼 그 내놔 그 안경점 그쪽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길인가요? 그 길로 가는데 그 그 안경점이 지금 길 건너가 프롬펜대학교 잖아요. 길 건너야 되잖아. 그렇지 건너야지 그러니까 차 잠깐 세워놓고 건너가야되면